오늘은 무척 귀여운 게임으로 2부를 해보려고 해요! 어떤 게임인지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 두구! 바로 온 타이틀도 필수 게임! 저기요! 저기 뭔가 웅크린 자세도 할 수 있네요! 이렇게 아 됐다! 열었어요! 그러면 뭐야요 미안! 없습니다! 거위 귀엽죠? 날개를 파드기려면? 이제 진짜 시작인가봐요! 이렇게 인사! 완전 착한 거위! 거위가 해야 될 일인가봐요! 거위가 오늘 하루 해야 될 일이 지금 있어요! 도망! 제가 안 그랬어요! 아저씨 죄송해요! 내 이름은 거위! 도둑이죠! 도망! 내 거! 내 거예요! 예! 우! 내 거! 내 거! 내 거! 아까 파덕! 우이! 내 거! 아저씨 턱 어디게요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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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 못 찾는 거 같아요! 공격! 아! 공격! 아! 아저씨! 빌려주세요! 빌려달라고요! 빌려달라고요! 그냥 소통하려고 한 거예요! 아저씨 미워요! 아! 아! 야! 아! 아! 아저씨! 아저씨! 아! 빌려주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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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한테 다 있겠죠? 아저씨는 뭐든지 갖고 있으니까요. 아저씨 라디오요. 이거 라디오예요? 이거 통째로 훔쳐가면 혼날려나? 아저씨! 아저씨! 아저씨 나빠 이걸로 때리려고 했어. 나빠요 아저씨. 너무해. 혼자 있을 거야. 숨어! 아저씨 저 차주시는 거 아니고 차주셨구나. 당근 뽑는 거 아저씨 도와드려야지. 아저씨랑 좀 친해지는 게 좋겠죠? 귀엽. 귀엽. 호잇. 얏. 아저씨 저 이래요. 쓸만한 거이죠. 되게 착하죠? 저 라디오 한 번만 빌려주시면 안 돼요. 일 열심히 하고 있는 거. 일 열심히 하고 있는 거. 아무것도 안 했는데. 룩. 아저씨. 자꾸 그러면 가서 물 틀 거예요. 아저씨. 가라 거위먼! 얍! 야! 호잇. 아! 자, 아! 아저씨 왜 저만 자꾸 따라다니세요? 아저씨 일할 때까지 여기도 그냥 기다려야겠다. 병원은 아저씨가 그런 거예요. 제가 안 그랬다고요. 반성하고 있을게요. 반성. 선생님. 같이 가셨나? 아저씨 잘 보이면 안 돼요?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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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가고 있다! 아저씨 왜 거기 있어요! 아저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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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 뭐해요? 왜 거기 있어요? 왜? 깜짝 놀랐잖아요. 야! 야! 얼른 얼른! 얼른 얼른! 아! 얼른! 아! 안 돼! 안 돼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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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꺼! 아! 여기가 안전하겠다 역시. 아저씨! 아저씨 머리 엄청 예쁘시네요. 아! 역시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. 잘하나라! 머리머리! 모발! 아! 아! 혼났다! 아!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건가? 머리 머리! 이런 걸 하지 마세요! 어! 그래도 하실 건가? 야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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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걸 뭐하나요? 이런 걸 이런 쓸데없는 표지판을! 아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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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의 승리입니다! 어! 아저씨! 아저씨 쓰러지셨어! 아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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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야겠다! 아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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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잇!